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부분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는 서울의 경우 영상 12도, 대구는 영상 1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평소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는 하지만 체온 유지와 건강관리를 위해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이번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맘때 겨울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과 강릉 낮 동안 구름만 많은 날씨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영상 6도에서 10도 안팎이 예상돼 경기하는데 큰 지장 없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1.0에서 최고 4.0미터까지 불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방문한 짙은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짙은 안개 끼는 곳도 있겠는데요. 춘천은 현재 가시거리 150미터 정도로 시야가 흐린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고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늦은 밤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서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 끼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다소 높은 곳이 있으니까요. 호흡기 질환에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상 12도를 비롯해서 대구 영상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밀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미터까지 일겠고요. 서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 산간, 지리산 부근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